오늘 경기 시구는 해를 품은 달에 주장했던 여진구씨가 맡아주시겠습니다. 어느정도로 잘 던질지 궁금해지는데요. 오늘 시구부터 여심을 흔들고 있습니다. 보통 LG에서 시구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전에 연습을 하고 나오거든요. 잘 던지는데? 배우 여진구씨의 시구였습니다. 코엄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. 거의 커브로 보일정도로. 낙차 큰 커브 같아요. 낙차 큰 직구였겠죠? 본인은. 낙차 큰 직구였죠? 통해선텍에 더 큰 직구였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